5연금 유물 4개 시작 와 유물 많다 유물 많으면 센거 맞죠? 엔트로피의 영핵 파월 버퍼 스테로이드 공격 포션 하위모 연금 타격 타격 레이저 포인터 골드 후회받을까? 아니 부적 대신 귀여운 부적을 드리겠습니다 터져요 아니 실수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게요 포션벨트도 주지 네 배터리 보존 약화 포션 게임룰나님 반갑습니다 저주인형 부적 시너지 엄청나죠? 따따따따 땅땅땅 땅땅 땅땅 공격 포션 에임 안 돼 5대포 샷 합하기 되돌리기 합하기 안 쓸까? 파파기 연금 강호하고 드로우 같은 것도 몇 개 쉽고 판금 갑옷 인공물? 민첩 인공물 필요 없는데 인포도 하나 더 먹을까? 중독 포션 중독 포션 연금 레이저 연금 공격 포션 FTL 어제랑 동일하게 초록맛 클리어 시 점수 곱하기 10미션 하실 1코인 공격 아이테모님 호응 감사합니다 허실 헙시다 고 고고고 독 포션 엄청 나오네요 독 포션 좋지 초록동 은제 잡냐 카드 좀 뒤집어 쌓였나 근데 연금 많아서 쎄잖아 어차피 셀 것 같으면은 카드 골라 집는게 낫지 1릴도전입니다 최적화 최적화 홀로그램 버퍼 2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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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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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선 휩쓸기 혼돈 혼돈 혼돈으로 플라즈마 고불거임 배달원 재활용 오버클럭 포션 벨트 4릴로 구웠어 쟤 연금 연금 포션 포션 재활용 후급하기 폭풍 소주똥락 재활용 채팅 치지 마세요 채팅 벨입니다 나가세요 진짜입니다 어 인정 반박시게 말 못 아닌데요 포함 감사합니다 엥 소주 그거 완전 쓰레기 유물 아니냐 대리님 포함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채팅을 치십쇼 には 협력이 부착 를 뱀 ㅎ 변 벨이니까 도네로 말해야 되나 유욕 아우 성금 감사합니다 뱀 5대 포션이랑 저거 뭐냐 편향이랑 같이 쓰면 개꿀인데 편향이 안 나오네 JSS님 반갑습니다 혼돈이 먼저지 조각 모음도 하고 아야 한 방 어 delay 또 또 또 또 또 까시유 가시가 나고도 강하다 가시가 더 강해요 이중시전 좀 에끼겠습니다 한방에 끝내보자 못 막나 이거 막아줘요 제발 이걸 다중시전이 높이 격했습니다 메아리 연금 빳다주시바 잼종 안됨 라면 먹을래님 반갑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공격카드 하나도 없는데 종식은 조짐 그러니까 공격카드 좀 찾아 봅시다 안그래도 지금 공격카드 하나도 없어요 안그랬어요 종집으면 뒤집 종택 쓸 목숨 안그랬어요 회복 포션은 왜 안나오냐 폭주구조 안그랬어요 나는 빠른 디베트다 인공물 민첩 15 됐죠 까불지마라 킹갓 종을 안고르시다니 벤입니다 나가세요 종 거릅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뭐야 종 종같은 쓰레기를 어째서 종래기 수비 한장이면 막을 수 있지 그러면은 메아리를 써야되나 메아리 쓰면 저거 언제 잡을지 모르잖아 뭘 쓰지 이걸 쓸까 포션이 이렇게 강합니다 킵 쓸기 뱀 식물 즙 개쌤 뱀 식물 즙 개쌤 딜카드 너무 없고 컴파일드라 이거 번개 구체 후회 왜 자꾸 나와 이거 재수없네 아이고 후회로 벅서 빠졌어 개방겜 크림도 개방겜 저 차 뭐야 이게.. 27장인데.. 킹짱 월드라도.. 하나 더 있든가.. 킹짱 월드.. 아 연금 왜 다 밑에 쳐박혀있.. 슬더스가 슬더스 했을 뿐.. 킹짱 월드.. 잡아놓고 왜.. 딴짓하고 있었지.. 신속볶이야.. 정만땅.. 뒷깨 souvent 할 때라줄 Ying 다 좋은데? Trd 왜 생명력 포션은 안 나오죠? 안 나오게 바뀌었나? 그럴 리가? 포션이 회복이 안 되면 그게 포션이야? 아씨 잠깐만요 청동 액체 회복 관련된 게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암전 조각몸 다중시전 자야겠죠? 자지 말까? 저기 불 있긴 한데 강화를 하자 무엇을 강화를 할까? 버퍼? 아까 자가 수리 같은 거라도 좀 챙길 걸 그랬네요 도갈 도갈 2층 중반 도갈 0채화 노갈 아 뭐야 왜 갑자기 노갈 노갈이지? 코어 서지 강화면요? 데미지만 늘어나요 이걸 또 버퍼를 다 빼네 가시 다 먹고 죽어라 아 근데 왜 안 나오지 이게? 아니 힐 포션 안 나와요? 없어? 힐 포션 어디 갔냐? 1일 도전에서는 안 나오게 바뀌었나? 1일 도전에서는 안 나오게 바뀌었나? 뇌 후설류 타격이 나왔어? 뇌 후설류 타격이 나왔어? 뇌 후설류 타격이 나왔어? 뇌 후설류 타격이 나왔어? 레알이 는 필요 없었네요 공포포션 소비 냉정한 드루 하도 없으니까 냉정함이라도 써야겠다 그 만턴 포션 다 먹고 하나도 없네 영체화가 꼭 이렇게 안나왔어야 했냐 아 연금 쓸걸 찢기 오버클럭 이렇게 된거 오버클럭 넣자 두껍게 가자 트루 없나? 과일주스님 그립십니다 아 뭐야 이게 잠깐만 난 딜 올릴 거리도 없는데 메아리라도 쓰고 그냥 때려 패는게 다인데 아 씹 줄 쐈다 아 씹 줄 쐈다 아 씹 줄 쐈다 하파기 특 왜 이 모양이지 연금도 다 썼고 잡긴 잡았네요 아 씹 줄 쐈다 아 씹 줄 쐈다 투입기 온 돈으로 플라즈마 같은 거라도 짓고 있으면 자꾸 저거 구체 없는거 까먹네요 아니 저거 아니 저거 포션 포션 많아지는건 좋은데 왜 회복 포션이 하나도 안나와 이러면 메리트가 그만큼 없잖아 으으으으으으 콘도는 맨 밑에 있고 폭발 포션 터보 빙하 아유 김태원님 안녕히 가세요 벌써 12시 37분이야 유물 안녕히 주무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오버클럽 하파기 번지고 헬로월드 영체와 헬로월드 수비 슬기 연금 온 돈 비밀기술 탐색 레아리 연금 아 꽃샘추위 빙하 영체와 영체와가 먼저고 아이 저거 써야되는데 연금 쓰고나서 잡읍시다 아이 데미지 좀 강철의 정수 가시 힘 스테로이드 오버클럽 신속 포션 영체와 세장 쓰고 시작 현두미들 탐색 잠깐만 메아리는 지금 안썼지? 탐색 홀로그램 메아리 홀로그램 탐색 홀로그램 메아리 조광고음 현두비될 수준 버퍼 네버 쓸까? 스테로이드 연금 오버클럽 코어 써지 까지 쓰면 힘이 더 오르지 에너지 포션 연금 영체와 마약 중독자 약물 덱 저거 약물 마크 걸어놔야 될 것 같아 지킴 본돈 최적화 오버클럽 재활용 탈격 탈격 번구 스킬 포션 최적화 오버클럽 소비 오버클럽 이나 미라클 베이님 반갑습니다 당연히 메아리겠죠? 근데 합하기가 나을 것 같아 코스트 없어 소비 투입기 지금 포션이 딜 다하고 있잖아요 레이저 포인터도 딱히 필요없지 메아리 강화해놓을까? 킹비 포션 미만차 헬로월드 가슨 밀착 힘 행공물 혼홀 혼 아이씨 높이격은 캣뿔 그냥 드로우나 더 볼 걸 그랬나? 버퍼 메아리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영채화 지금 안 써도 나중에 쓸 수 있죠 영채화 영8 아이씨 아직도 메아리를 안 썼다고요? 에3 가슨 이 일 이리 아이씨 에ова 양 에이씨 아이씨 4 그러나 지 메아리 언제 쓰냐 그때 울란다 야쿨포션 40딜 영채가 오버클럽 압박이 아니 뭐야 이게 죽어라 미라손 영액 도약 오한 후회 맞고 빠지는 버프 전천 영채가 오한 오버클럽 연금 스네코 기름 미라손 빙하 혼돈 코어 써지 스네코 기름 귀엽죠 하지만 내용물은 더럽습니다 스네코 기름이라니 너무 역겹잖아 으웩 싫어 스네코를 짜내는 거라고요 스네코 스네코 에끼스야 얼마나 역겹습니까 포션 뿜 영채와서 써야는데 그냥 저거 때려잡을까 눈깔에 기름까지 있는데 아니 해굴까지 있는데 기름도 아주 그냥 스네코 쪽 빨아먹는 건 도마뱀 꼬리도 스네코 꼬리였던 거임 터보 재구성 버릴 데가 없네 백년터제 스네코 가죽 흠 에어우 강화할ご Race Are you doing good? 예 Pokémon 고기 조각도 사실 스네코 고기 조각일 때 Kimber club -, 2 스네코 출강자살 표본에 있는 것도 스네코 표본이었던 거임 첨탑의 놀라운 비밀 이거 뭐 거의 놀라운 팁이 서프라이즈 진시록은 거짓 수준 아닌가 스네코 디뮴 초강모음 빈하 소주 혼돈채기 공격 포션 스네코 기름 필요 없지 배터리 보정 아까 소비라도 집을 걸그랬네요 비밀평기야 스루 더 보고 이런 젠장 비밀평기 비밀평기 스루 더 보고 비밀평기 병기는 못 가져오죠 저거.. 저것이 뭐냐 저거 비밀 기술 이어야 스킬 카드를 가져오죠 조각무 언제 오냐 드디어 나왔다 재생 포션 근데 지금은 필요 없네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였네 실력이 부족했네 아까 수비 집었으면 좀 나시려나 아이고 이거 참 이거 개똥겜 맞아요 맞습니다 공격 포션 스킬 포션 이런 거나 써야 돼 싫어 도약 다중 시전 축전기 보스도 핑핑인데 이걸 어떡하나 증신 공격 삐임 아니 오한 먼저 쓰셔야죠 그 판단 그 선택 그 행동 다시 찍어 쏴어 죽어라 안죽어 마카입니다. 맞을 일도 없는데 맞아도 피타고 나한테 어차피 우리 킹갓 영기님께서 힐 해주실 거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실과 반응 공포포션 타파기 드로우 좀 줘봐라! 증신공격불 드로우 없죠? 이런 젠장 마흔캠 드로우 많네 근데 뭐야 드로우 오버클럭 3장이나 있네 드로우 졸라 많네 드로우 드로우 덩어리였자노? 어 병폭 메아리요? 어째서 그런짓을 아 이거 뭐 되게 드로우 밖에 없구만 아 이거 버릴걸 왜 들고왔지? 지금이라도 버리자 지금이라도 버리자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세요 안됴으세요 안녕 고맙게 이예 예수 이lv 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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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우 감수 규격 배터리 보존이었는데 다 날렸네요 다 날렸어 우리 니즐 방했어 합하기 배터리 보존 가져올까 아니면은 메아리에다가 음 메아리랑 혼돈 가져올까? 빙하 가져올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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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초광모음일까 영채화일까 영채화 초광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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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격 가능하겠죠 배터리나 열려보자 다중시전 킬가가 안나오죠 회색 두더지님 반갑습니다 에너지 보전 가져옵시다 도전과제 저거라도 해야되나 높이격 안되네 그럴 수도 있지 됐나? 포션 다 쓰고 했으면 됐나? 그대 막았네요 겠네 높이격 겠네 내 말 맞지 아 죽어라 핑핑아 까불지말고 아니 구질구질하게 그러지말고 탈모빔 먼저 포션이 이렇게 강합니다